1.5m? 이 정도면 솔직히 뛸 수 있잖아 사람이 뛸 수 있는데 이 게임은 안될 것 같아요 보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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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내려갈 수 있겠는데 좋아 내려갈 수 있겠어 이 정도 높이 좋아요 오 내려가는 길이 있었네 됐고 그러면 조금 더 이동해 봅시다 야영 해야 되는 것 같긴 하다 이쪽에다가 야영을 해볼까요? 오늘 밤에 낚시를 한번 해볼까? 음 저기 뭐 보이네 저쪽 가서 야영을 해보죠 이쪽으로 가서 야영하자 야영하자 저쪽에 내가 저번에 야영했던 그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하던지 이쪽에서 그러면은 불 피워놓고 낚시를 하는 게 어떨까? 여기다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야 깜짝이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여기서 보죠 예 모닥불 펴놓은 게 있었거든 이쯤에 해가지고 이쯤에 해서 여기다 낚시 잘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낚시 모닥불 불 켜고 자 불 붙여 자 불어 붙어라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겠다 아 아 고마웅 고마웅 불 붙고 잠도 좀 자 해내고 아 어 뭐야 불 왜 안 붙었어 다시 다시 불아 붙어라 아 오늘 여기서 쉬어야 된다 물이 생각보다 이렇게 안 붙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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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침대 깔고 그러면은 캠핑기술 침낭 침낭 깔아주고 여기서 모닥불 추가해주고 나무 막대 추가해주고 삼나무 장착 추가해주고 됐고 피곤해가지고 쩔쩔매네 일단 2시간만 자자 2시간 자고 일어나면 밤이 되어있겠죠 아니 아직 해가 중천이었나? SNS 이제 해 지네 상태 안좋은데? 왜? 상태 왜 안좋아? 이것 때문에? 플러스 되고 있는거 같은데 캠핑 기술 음식 조명 마시기 캠핑기술 기록 상태 아니 근데 이거 낚시는 어떻게 하지? 낚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여기다가 그러면 연료 더 추가하고 전나무 장작을 넣어주자 연료 추가해주고 많이 많이 넣어 많이 넣고 지금 물 요리하기 물이 없거든요 물 물 준비해놔야돼 여기서 여기서 선택 영지버섯 하나 해줄까? 면역을 높여주고 항생제 같은 기능을 합니다 뭐 해주고 물도 하나 해주죠 물 요리해주고 지금 먹을 것도 살짝 솔직히 별로 없고 먹을게 없어 진짜 근데 부들개지 줄기 이것도 먹네 부들개지 줄기 먹죠 아쉽지만 이거라도 먹어야 돼 먹을게 없으니까 좋아 많이 먹었고 좋아요 좋아요 됐고 지금 뭐야? 28.6 8호 밖에 왜 못들지? 왜 이렇게 무게가 줄었지? 내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일단은 액션 이거 수리하는 거 시간 좀 걸리니까 4분 후 준비 10분 후 녹음 빨리 되라 빨리 2분 후 준비 모닥불은 확실히 지금 좋아가지고 10시간이면 충분해 내일 아침에 출발하죠 출발하는 건 자 영지버섯 차 마시고 좋아요 마시고 요리하기 물 물 구해야돼 요리해놔 요리해놓고 이거는 4분 후 녹음 3분 후 피곤해 죽을라 그랬네 피곤해 죽을라 그래 2분 후 빨리 녹아라 물라 1분 후 녹음 여기서 물을 가져가고 얘도 잠깐 물 가져가자 좀 자죠 내가 보기엔 4시간 자야 돼 4시간 자서 좀 회복 좀 해주고 지금 너무 피곤해 하네 캐릭터가 감염 치료됐고 좋아 불 아직 탱탱하죠 그러면 물 요리해주고 오늘 녹이기 녹이고 요리하고 요리하기 요리하기 말고 물 물 녹이고 자 물이 6.0.63 먹을 것도 없고 소구육푸 먹어주고 목마른네 또 여기서 먹어주자 물 일단 마셔줘요 0.127 0.17L 있지만 물 마셔줘요 좋아 이거 녹여서 물 정화제 쓰면 되니까 냄비가 있으면 좋겠구나 이럴 때 빨리 녹아라 얘들아 낚시를 하던지 해가지고 먹을 걸 좀 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야 야 미친 화상이 걸린다고 화상치료 해줘야 돼 그러면 화상치료 해주죠 여기서 여기서 사용하기 사용하기 해주고 아니 이거 정신 못차리고 하네 게임 아 스트로이도 어떠하는지 짧은 시간 활력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에서 쓰러집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세요 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 거구나 물이 3분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물 좋아 챙기고 빨리 녹아라 물 물 챙겼고 물 정화제 사용하죠 물 정화제 사용해주고 물 다시 물 물 끓이면 어떻게 되지 근데 좋아 여기서 물 물 녹이고 물 끓이면 이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나 물을 끓이면 그냥 한번 확인해보죠 오늘 밤에 그리고 옷 같은 거 수리해줄 거 있나 확인해보고 나 할 거 있나 확인해보죠 횃불 낚시도구 그리고 두루마리 신문 덧 줄 낚시에서 쓰기 좋은 줄입니다 나 지금 줄이 있나 줄이 있나요 낚시도구 줄이 없네 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낚시는 일단은 10분 남았고 그동안 수리 옷 수리할 거 있으면 해주자 이거 마모 많이 냈네 액션 수리 38분 너무 오래 걸리고 보자 수리해줄 거 뭐 있나 확인해보자 어 이거는 수리해줘야 된다 25분 이거 물 대면은 물 챙기고 수리해줍시다 지금 나 잠깐만 나 내가 물이 지금 1리터 있죠 챙겨봐봐 아닌데 기다려 봐야겠다 물을 그냥 끓이는게 의미가 없나보네 눈이고 이거는 마셔도 된 눈물로 바뀌네 오케이 마시고요 그러면 안 마셔졌네 물 물 눈 녹이고 물 끓이기 하지 말고 눈 녹이고 요리하기 하고 여기도 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거 해줘 옷 수리하자 액션 수리 수리해주고 각오바지 수리해주고 좋아 됐고 이정도면 됐고 좋아 이거를 마셔주죠 물 지금 목마르니까 물 마셔주고 여기서 물 요리해놓고 7분후 끓음 비휴대용 식수 위험함 6분 남았고 먹을게 또 필요하긴 한데 아 이거 다 챙겨줘봐 그럼 자자 이제 잘게요 한 4시간 자죠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겠지 좀 일어나봐 피곤한거 많이 가셨고 좋아요 3시간 남았네 남은 것도 배가 좀 많이 고파요 사실 초콜릿바 이거밖에 없고 낚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무기 무기로 하는게 아닐텐데 탐색 탐색이 아니고 캠핑기술 덫 이거 아닌데 뒤로 아직 낚시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뒤로 마시기 뒤로 조명 성광탄 음식 아직은 못하는 것 같아요 내일 음식을 많이 구할 수 밖에 없어 물을 또 만들어줘 물 일단 끓이고 아니다 새 걸로 새 걸로 눈 새로 녹여서 물 물 녹이고 물 녹이고 내가 할게 또 뭐있네 확인 확인해 보자 일단은 옷 상태를 확인해 보죠 67 이거 하나 해주긴 해줘야 돼 보면 양말은 괜찮고 다른거 다 괜찮네 요거 액션 수리해 주죠 수리 수리해 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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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낡은 군용 코트 훨씬 좋은건가 이거 지금 오 오 오 잠깐 이거는 오 다르네 상황에 따라 다르구나 이거는 뭐야 괜찮고 가벼운 등산 재킷 일단 1.5도 일단 1.5도 올려준게 1.5도고 2도 올려주고 이것보다는 확실히 이해가 난거 같은데 액션 이거를 껴주자 이거를 입어 지금 상태에 줄어들고 달리기 좀 줄어들어도 이거 입고 이거를 그러면은 액션에서 잠깐만 물 됐나 어 마셔도 되는 물 가져가고 가져가고 지금 물 충분해졌죠 이러면 물 얼마 있냐 2.4 좋아 여기다가 물을 뭐 물 끓여 요리하고 여기도 물 끓이고 요리하기 물 이렇게 물 끓이고 좋아요 그동안 저걸 해주죠 이거를 해제해줘 저거 안 입고 있는 옷을 해제해줍시다 이거 액션 수확하기 좋아요 천 두개 생기네 먹는 생각밖에 못하겠어 배가 고프네 어쩔 수 없다 근데 여기다가 물 가져가고 좋아요 챙겨주고 아이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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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주고 지금 2시간 남았죠 먹을 거 먹자 미리 먹을 거 먹어주고 잠 잡시다 든든하게 잠 잘 오지 먹어 부들게지 줄기 먹자 부들게지 줄기 또 먹어주고 잠 좀 찾아 한 1시간만 아 왜 주웠어 하하 다시 캠핑 기술 침낭 깔아주고 1시간만 이제 자죠 좋아 일어나보자 자 잘 잤네 날씨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니 아직 해 뜰 날이 좀 멀었네 그러면 연료 좀 추가해줄까 나무 막대 석탄 전나무 회수한 나무 회수한 나무 2개 넣어주고 1시간 더 자죠 해 뜨면 움직입시다 몸 상태 최고로 끌어올린 다음에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한 큐에 됐고 그러면은 아직은 좀 이른가 아 여기서 자자 1시간만 더 자고 갑시다 피로도 다 회복해주고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이제 일어나 이제 좋아 여기서 물 한 잔 마셔주고 자 먹을 거 다 먹어 뒤는 없다 먹을 거 다 먹어라 먹고 새코초 초콜릿 받아서 먹고 좋아요 먹어요 다 먹어요 배고프니까 됐어요 춥고 이동하자 뒤는 없다 가자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 다 챙겨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좋아 가자 이쪽 방향 가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쪽을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으려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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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빨리 갑시다 이번에 어 저기 뭐 있다 저기 한 번 들려야겠다 저기에 뭐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 나무 막대 나무 막대 하나만 챙겨주고 좋아 가자 저기에 뭔가 있을 거예요 저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있을 거야 저기에 뭐 장작이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먹을 게 개인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저기 초소 같은데 가자 가자 뛰어봐 뛰어봐 어 저게 뭐야 저거 사슴 죽은 거 아니야 좋아 죽으란 법은 없어 저 사슴 죽은 거 채 채하면 되고 좋아 일단 여기 들려서 좋은 게 보인다 어 부들게지 부들게지 이파리 부들게지도 먹을 수 있거든요 부들게지도 빨리 채집해 줘요 좋아 부들게지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자 배가 고팠는데 많이 먹을 게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일로와서 책 어 토마토스푼 좋아 에너지바 백팩에 좋은 먹을 거 하나 있나 없네 삼나무 장작 하나 챙겨주고요 갑시다 저 고기 저거 고기 챙겨주면 될 거 같거든요 여기 좀 길어서 얇은 얼음이 있을 것도 같은데 난 가보죠 괜찮을 거 같애 가 아니네 일로와 일로 빨리 빨리 뛰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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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미친 일로 다니면 안 돼 근데 맨날 일로 다닌다니까 멍청하게 또? 또 얇아? 잠깐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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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지금 큰일 났거든요 아 이거 고기 챙겨요 아씨 졸라 안다닐걸 왜 이렇게 욕심부리냐 역시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욕심부렸어 야 가죽 가죽도 하나 캘네 이렇게 된 거 야 이거 상태 안 좋은데? 죽겠는데? 잠깐 야 흔들리는 거 어쩌냐 하하하하 죽었네? 욕심부리다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왜 욕심부리까? 자동 저장 5분 전에 됐네 5분 전 거 부활해 빨리 나 여기서 다시 보면은 내가 뭐하고 있었어 물 끓이고 있었죠 식용물 챙기고 좋아 지금 잠깐 아이템 내가 뭐하려고 그랬어 어 물 끓여 물 끓일라 그랬죠 요리하기 물 자 눈 녹여봐 눈 요리 하고 여기도 눈 녹여봅시다 눈 녹이고 침낭 가서 자면 안되고 자 옷 보자 옷 옷 수리해줄만한게 뭐였더라 아 이거 나 이거 군용 코트 아 이거 해제해주려고 그랬지 으흠 여기서 이거 액션해서 수확해줘 아니아니 취소 수리하는게 아니고 수확 수확해줍시다 이렇게 수확해주고 좋아좋아 먹을것도 다 먹어줘 부들게지 먹자 부들게지도 먹고 옆에 근데 뭐 이상한 소리도 있는데 어 중류수댐 어 마셔도 되는 물 가져갑시다 물 가져가고 그러면은 죽고 이것도 죽고 지금 모닥불 시간 좀 애매하니까 일로 추가해주고 석탄 석탄 넣어 그냥 석탄 넣어주고 좀 기다리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버리고 물 버려 모두 내려놓기 물 한 물 한잔하고 육포도 먹어주자 육포 초콜릿바 초콜릿바 초콜릿바도 먹어주고 뒤는 없다 뒤는 없어 다시 한번 뒤는 없습니다 부들게지 먹고 좋아 이정도면 됐어 잠 좀 자면 되겠죠 한 2시간 잡시다 이제 해 뜰거 거든요 그러면 해가 떴나 아 해가 떴나 해 떴네 한 시간만 더 쉬죠 한 시간만 더 쉬고 움직입시다 자 한 번에 가야돼 이번에 한 번에 가야돼 저기까지 됐어 좋아요 딱 좋고 지금 춥고 날씨 딱 좋아요 지금 딱 이제 새벽 새벽형인가 아침형 인간이 돼야죠 빨리 갑시다 지금이야 다시 저기에 초콜릿바 같은 게 있었으니까 저거 챙겨줘야되고 무조건 부들게집 같은 거 있으면 챙기고 이쪽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또 하룻밤 버텼어 맞아 하룻밤 버텼죠 다시 보자 주위 뭐 없지 가고 뛰고 기력이 많이 나네 왜 이렇게 없어 기력이 요거를 보면서 주위 잘 보면서 부들게지가 좀 아까 전에 어디서 보였지 부들게지를 기력 좀 채우면 채우고 기다립시다 기력이 없으니까 기력 좀 기다리고 기력 좀 찼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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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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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부들게지다 부들게지 여기 부들게지 있죠 챙겨주고 이거 돌아가야돼 기억해 2인 돌아가야되는거 기억하면 어 부들게지 여기 또 있었네 부들게지 다 챙겨줘 자 부들게지 챙겨줍시다 다 먹을거에요 지금 먹을게 없으니까 이런 부들게지 돈 많으면 안 먹어도 되지만 지금 가난하니까 다 먹어야 돼요 부들게지 챙겨주고 이파리 챙겨주고 다 좋아 하나 더 많이 있네 든든하겠네 부들게지 먹으면 나무 막대도 좀 챙겨주고 여기 올라가 어 뭐야 여기 장작이 많네 장작이 많잖아 자 책 챙기고 여기 토마토 스프 에너지방 백팩에 아무것도 없었지 백팩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장작은 근데 어 라이플 타나? 뭐야 라이플 탄약 오 주웠다 라이플 탄약 하나 좋아요 이거 돌아가야되죠 돌아가죠 자 돌아갑시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저거 살짝 이렇게 인코스 해주면서 최대한 아 보니까 어떤게 얇은 얼음인지 알았다 지금 색깔 물 색깔 보면은 요렇게 파랑색 있죠 파랑색 띄는게 얇은 얼음이야 보면은 볼 때 위가 살짝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어 아닌데? 아닌가? 어 좋아요 여기 이 사순고기 좀 얻어가야되요 이번에 지금 먹을게 없어요 자 사순고기 자 누가 먹던건지 모르겠는데 사순고기 얻어주고 고기만 얻고 가죠 가죽은 지금 가죽 챙길때가 아니고 아까 욕심물이라 죽었으니까 좋아 좋아 갑시다 최대한 빨리 이동해야되 지금 이제 해 떴거든요 좋아요 지금 가다가 늑대만 좀 안만나면 좋겠는데 늑대가 없을리가 없겠죠 그리고 저기 뭐 저기 뭐 보이는데 빨간거 저게 그건가 우리가 가야되군 자 봅시다 지도 한번 봐서 위치 한번 상기해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돼 어? 지금 제가 가는거 저거 보이는거는 다른건가 본데요 집인가 저거 뭐지 기차인가 보다 기차 같죠 열차 열차 같은데 느낌에 어 로즈잎이다 로즈잎도 하나 챙겨줘야되요 지금 로즈잎이 얼마왔거든요 로즈잎 수확해주고 이따가 차 끓여서 먹읍시다 좋아 로즈잎 하나 더 좋아 지금 상태 좋고 갑자기 해졌나? 왜 갑자기 어두워졌어 구름껬네 아 구름 끼면 안좋은데 눈오려나 이거? 아 눈오면 추워지는데 가보죠 일단 여기가 얇은 얼음인가 혹시? 조심해야되 얇은 얼음이면 안돼 뛰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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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이정도 왔으면 됐고 좋아 천천히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가면 되요 지금 이 정도 왔고 좀만 더 가면 된다 오늘 밤을 지낼 연료가 있나 내가 오늘 밤 지낼 연료가 있나 한방에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인가 살짝 부족할 것 같은데 연료가 가다가 나뭇가지 있으면 챙겨줘야겠네 이러면 오늘 밤 못 버틸 수도 있거든요 한번 불 더 지펴야 될 수도 있어서 여기를 쑥 지나가고 알분어름 아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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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여기는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안되겠네 봅시다 보면은 여기 알분어름 살짝 빠져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나 어 좋아 좋아 갈 수 있어 여기까지 오면 됐고 부들개지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부들개지 아니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 좋아 이 앞에 있는 부들개지 또 챙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부들개지 챙깁시다 아 부들개지 아니네 자 라인 따라 움직여야 돼 여기로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분명 얇은 얼음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라인 따고 움직이죠 라인 따라서 괜히 욕심부리면은 죽어요 아까 죽어봤으니까 더이상 죽으면 안돼 자 지금 반쯤 됐고 해가 져서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네 좋고 여기로 이렇게 건너갈 수는 없나 보다 지금 보면은 얼음이 꽝꽝 얼어있는게 아니라 어디 그럼 지도상으로 보면은 어 나 왜 여기까지 왔어 나 왜 여기까지 왔지 뭐야 늑대 있는데 늑대한테 걸렸다 나 지금 자 이쪽으로 좀 뛰어봐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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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주고 뛰죠 살짝 무빙해주면서 늑대 오죠 저 자식 저 이제 습격할거에요 곰창으로 막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야 돼 솔직히 곰창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늑대쯤 나 오나 나한테 오나 일단 뛰어뛰어 살짝살짝 뛰면서 거리 벌려봐 온다 또 따라온다 저 자식 아 눈치는 빨라가지고 근데 오질 않네 가까이 붙질 않네 지치기 기다리는건가 자 기력 아껴줄게요 곰창 써야되니까 기력 아끼고 지도상 보면은 이쪽 방향이거든요 이쪽 방향 어떻게 올라가야돼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야되나 보다 그쵸 이쪽 길로 올라갈 수 있으려나 돌아가야되나 돌아가야되나 이거 돌아가야되는거 같고 길이 저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어도 올라가긴 힘들거 같아요 나무까지 챙겨줘 나무 막대같은거 늑대 쫓아오는데 괜찮아 아직은 늑대가 덤비지 못하고 있어 내가 곰창 들고 있어서 하는가 야식 늑대 자식 이리와 늑대 이리와 들어와 곰창으로 곰도 잡은 창이다 나의 곰슬레어예야 곰슬레이어 살짝 띄워주고 자 여기로 돌아가면 될거 같은데 아 여기 엄청 높네 늑대 계속 소리나네 늑대 아 이 자식 들어올려면 빨리 들어오던지 들어오지도 않고 보안거 이거 저희로 따라오기만 하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뭐라도 먹고 싶다고 근데 늑대가 있어서 조금 이따 먹을래 자 올라가자 여기로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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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네 여기 됐다 올라 아씨 안 올라가진다 됐죠 일로가죠 일로 늑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저 늑대는 저를 포기하지 않을거에요 저 늑대는 저를 잡아먹고 싶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거에요 지금 상황이 저 늑대는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돼 여기 탑까지 빨리 가자 뭐야 뭐야 왜 걸렸어 또 아 여기 이 길로 못가네 또 qu ensue 이거 qualified 하고 applying aints 음 Brady 좀 둘 vice RS